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1일 개동사옥 대강의실에서 2017년도 인턴사원 수료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료식에는 인턴사원 32명과 멘토 임직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지난 6주간의 인턴생활을 되돌아보고 수료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턴사원들은 먼저 인턴십 활동을 기록한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영상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던 인턴십 입문교육부터 봉사활동, 현장실습, 1박 2일 워크숍까지 6주간 수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올해 영상에는 인턴사원들이 조별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UCC 영상도 포함되어 6주간의 인턴생활 동안 쌓은 추억들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 이후에는 우수 멘토링조와 조별과제 우수조 시상식과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인턴십습 소감 발표에서는 인턴사원 대표자가 그간 함께했던 값진 경험들을 공유하며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줬던 인턴 동기들과 팀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2주간의 현장 경험도 저에게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32명의 인턴들 내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청년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여름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인턴사원들은 별도 평가를 통해 2018년도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들로 채용될 예정입니다.